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답변을 위해 자리에서 내려와 외교부 장관은 사도광산에 대해서 여전히 잘했다는 협상으로 지난번에 외통위에서 보이신 인식 그대로 갖고 계십니까? 저 잘했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성과라고 얘기했던 두 가지를 제가 지난번에 답변하신 걸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표결감에 우리가 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거는 김영재 팀장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지 없습니다 협상을 뜻하게 했고 표결감에 한국이 질 게 뻔한다라는 것이 TF팀 협상팀장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얘기했을지 분명히 지금 확인하십시오 분명히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장관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등재되는 것이 묻히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묻히는 건 등재 안 돼서 강제동원이 묻히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역사의 기록에 남긴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불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결에 가면 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한번 1번, 저기 PPT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저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코머스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3월 13일 이코머스에서 등재보류 문서입니다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월 26일에 유네스코 협력 TF를 만듭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상합니까? 지금 유네스코는 등재보류는 누구한테 불리한 겁니까? 그냥 가면 등재 보류죠 일본한테 불리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협상에 유리한 거죠 그럼요? 그러면 26일 날 해서 갑자기 그 당시에 일본에서도 올해 등재는 불가능하다는 비관론이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류가 왜 바뀌었습니까? 기류가 바뀐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유로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이미 직위로 작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 보류가 떨어지면 일본에서 한국에 와서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4월에 니가 따 현을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가 가서 우리가 꼭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뭔가 이상하게 우리가 부탁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이루 윤덕민 대사 혼자 판단해서 찾아간 것이 저하고 무슨 교신을 한 적이 없습니다 TF팀장은 가지도 않고 협상에는 질 준비가 되어 있는 그것을 장관께서는 모르고 계셨다고요? 두 번째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지시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일본 이전에는 약속이었지만 강재성은 이미 챙겨놨다는 걸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리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시면 보잘것으로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협상팀장은 안 갔지만 저는 갔습니다 지난번에 가장 사람 많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틀렸습니다 제가 통계로 말씀드렸습니다 1년에 4194명입니다 하루 11.5명입니다 지금 리모델링하고 나서도 20명을 넘지 않습니다 자, 이래도 이게 성공한 겁니까? 의원님께서 직접 가보시고 이 외에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이 그 중 나은 대안이라는 판단을 현장에서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요? 그럼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통영사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없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유인천 문화부 장관은 장소 이전을 고려한다는데 외교부 장관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끝난 얘기입니까, 이건? 더 이상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협상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협상을 제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약속을 지금 지키지 않는 부분도 있을 텐데 더 이상 협상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거는 전시의 내용은 계속 개선이 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추구할 것이고요 점검하고 요구할 건 계속 요구할 겁니다 사과 요구가 반복적이라고 해서 일본인들이 피로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거듭된 가짜 사과에 우리 국민들은 피눈물이 납니다 ppt 5번 좀 띄워주십시오 60년간 24분이 피로감을 느낄 정도입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핵심 인물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분께 물어보십시오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60년간 24회면 2년에 한 건도 안 되고 저 24번은 다 뒤집습니다 저는 아까부터 계속 국무유들도 그렇고 여당 의원들도 그렇고 김대중 오부찌 특히 김대중 대통령을 참칭하는 것에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오부찌의 통렬한 사고와 그게 한국 국민과 일본 지배의 강제성을 반드시 얘기한 전제하에서 받아들여준 겁니다 그걸 어떻게 지금 정부가 승계한다고 장관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합니다 국방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답변을 마치고 국회 부의장에 인사를 한 후 자리로 돌아갑니다 김영현 국반부 장관이